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구독자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3년생이고요. 키 168이고 흔한 한국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연애도 해보았지만 너무 답이 없어서 국제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국제결혼을 결심한 뒤 4달 만에 베트남에 출국을 했고요. 직업관계상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4월과 5월에 다녀와서 2002년생 키 164의 여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연애한 지 3개월이 조금 안 된 상태이고 결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으며 지금 7월부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진행 중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베트남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꿈꾸는 와중에 저를 알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면 괜찮고 돈, 집, 자동차 모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현실, 집값, 물가, 불경기 등을 제가 모두 이야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저를 정말 사랑하고 있기에 물질적 행복은 필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만 여자를 찾지 마시고요. 눈을 돌려 해외로 나가세요. 마인드가 정말 좋은 외국 여성들이 많습니다. 외국 여자들은 조건이 아닌 사랑입니다. 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3년생이시면 30대 초반이신데 20대 시절에 연애를 해보셨지만 답이 없어서 국결로 결심을 하시고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하셨어요. 국제 결혼을 하실 때도 나이가 어릴 때 시도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이분도 30대 초반에 시도를 하셨다 보니까 2002년생 여성분을 만나시게 된 것 같고요. 축하드리고 결혼 준비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를 봐도 국제 결혼을 했다, 국제 결혼을 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20대에서 30대 초반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만 29살에 국결하러 갑니다. 저는 올 초에 파혼했었습니다. 저보다는 3살 어린 여친이었고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내로남불이 심했고요. 남들은 최소 이 정도 하는데 나 정도면 착한 거야, 가스라이팅에 제가 4억을 들고 가는데 상대는 2천만 원을 들고 오는 결혼을 할 뻔하다가 결정적인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전 여친이 26살이었고 나이에 비해서 2천만 원을 모은 게 적게 모은 건 아니니까 상대방이 2천만 원을 들고 오는 거 감수하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뭐 제가 4억 들고 가는 것도 제가 모은 돈은 몇 천만 원이고 부모님 지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금 자산이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요. 최소 천만 원이 넘어가는 프로포즈를 바라고 분수에 안 맞는 초호화 결혼식장 빛내서 초호화 신혼여행을 요구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참았습니다만 다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전 여친의 과실은 과도한 주사, 폭행, 외도 중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멘탈이 나가서 다니던 회사도 제정신으로 못 다니겠더군요. 그만두고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을 세 달 갑니다. 부모님께도 한국에서 여자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급의 여자를 한국에서 찾으려다가 내가 먼저 정신병 나서 죽겠다고 그냥 국제결혼하겠다 선언했습니다. 확실한 건요. 외국 친구들은 제가 전 여친한테 하던 거에 3분의 1만 해줘도 스윗하다고 좋아 죽더군요. 세계를 돌아보고 와서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아주 이제 결연하게 선포를 하고 출국을 하신 것 같은데요. 파혼을 하면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도 보면 남자분들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에 한 번 크게 파혼하고 충격으로 알아눕고 연애에 아예 흥미가 떨어지거나 그냥 가볍게만 여자를 만나는 식으로 성향이 완전 변해버린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모든 거를 다 접고 해외여행을 세계를 돌면서 국제결혼을 한 번 해보겠다. 짝을 찾아보겠다. 옛날 같으면 파혼을 했어도 국제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혹시 나는 한국 여자가 싫다. 해외에서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 또 같은 남자분들끼리도 찬반 의견이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좋게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해외여행 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어플 있고 하니까 해외에서 친구 사귀고 소통하는 것도 너무 쉽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랑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여행 다니면서 겸사겸사 여사친도 사귀고 또 여자친구도 찾아보는 이런 식의 여행 코스도 결정사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국제결혼이 업체를 통하던 여행을 가서 자만추를 하던 간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히 사실이고요. 아직은 국결의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단일 민족, 고립 국가라는 특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출산을 생각했을 때 한 10년만 지나도 아파트 단지나 도심 어디에 나가도 국제결혼한 부부들,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